프라이팬이 어느정도 달궈지면 거기다 식용유의 한 5분의 1 정도의 참기름. 여기다 생강입니다. 마늘 생강 같이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같은 향신체죠. 다 맛을 내는 작용을 하잖아요. 프라이팬의 이 맛을 베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야 각각 갖고 있는 잡내가 있죠. 그걸 없애주는 거죠. 근데 이게 야채를 저희가 좀 급하게 할 때는 한꺼번에 볶을 때가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게 이게 수분을 가진 함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한꺼번에 볶으면 수분이 더 나온 것들 나온 것. 빛깔도 곧게 안 나요. 그래서 각각 각각 따로 조리를 하면 훨씬 멋지게 할 수 있어요. 아 냄새 좋아. 아 이게 써놓은 것만 오래 걸렸지 금방 금방 되네. 금방 해요 그럼요. 자 덜어내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장어하고 우엉하고 이렇게 먼저 볶아요 표거랑. 아 간장 양념 돼 있는 것만. 그렇죠 그렇죠. 선생님 근데 원래 장어를 먼저 볶아가지고 이 장어의 육즙이 채소에 좀 스며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선생님 장어를 맨 마지막에 볶는 거예요. 아니 왜냐하면 장어 육즙에도 좋은 맛도 있지만 비린맛도 있죠.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넣으면 채소 향이 다 난 다음에 그냥 쓱 들어가니까 장어의 맛있는 맛만 먹을 수 있죠. 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냥. ちは 네 잘 Fleisch 시간 안녕하세요. Hello. Hello. Iím Hell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